이 강윤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G20, G20 국가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만 해도 프랑스 파리 두 번이나 다녀오셨는데. 세 번 갔다고. 세 번이었어요? 비용도 꽤. 그렇죠. 프랑스 외무성 초청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좋은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한국에서도 여러 번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스스로.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녀오시면 우리는 이제 좀 더 살아있는 얘기. 그리고 미처 외신에 반영되기 전의 날것 그대로의 일화라거나 분위기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노잣돈도 못 드리고 해서 좀 미안해서 한 얘기예요. 자, 내일부터 G20 일본 회의 시작됩니다. 일단 스케치 좀 해볼까요? 경비가 삼엄하리랄 것은 예측은 되는데. 최근에 경찰이, 오사카 경찰이 별건 아닙니다만 총을 뺏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경찰이 해이해진 거 아닌가. 어쨌든 별일은 아니겠지만, 없겠지만 그런 거로 해가지고 경비가 삼엄해지고. 그 뺏긴 총은 회수가 됐습니까? 그건 그 뒤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민한테 총을 뺏겼어요? 네,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무슨 경험, 어떻게 하다가 뺏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장소가 또 85년인가? 그러니까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좀 많이 낡았다고 합니다. 한 30년 넘게. 그렇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보수 작업을 했다고 하고. 스미노에구, 사키시마라고 하는, 이게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건데 많이 좀 노후된 그런 시설이어서 이번 계기로 해도 대대적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화장실도 고치고. 화장실 고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 88올림픽 앞두고 화장실 대대적인 개선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보신탕 집들을 사대문 안에서 쫓아내는 거. 그래서 뭐. 포장마차. 포장마차도 그랬고. 간판이 사철탕, 영양탕 이런 이름으로. 바뀌고. 치외곽으로. 여기 아시아 문화가 이렇게 또 화장실을 쪼그리고 앉는. 뭐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앉으라고 하면 뒤로 자빠져요. 진짜로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화장실에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대대적으로 다 교체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G20 이게 뭐 여러 나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과문하고 무식한 탓이겠지만 일본이 주최하는 일본으로서 보자면 이게 이번 회의 G20 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뭐 경제력으로는 한때 세계 1, 2위를 육박하기도 했고 프라자 합의 이후로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군사력도 뭐 헌법적 체계는 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쓰니까 상당한 수준이고. 그렇죠. 그런데 외교나 컨퍼런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거 몇 년 전에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우리도 중요한 회의도 많이 하고. 임용박 정부 때 한 번 했었죠. 그런데 일본이 이게 최대 맞아요? 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국력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정도 G20이 하나 여는 게 지금까지 역대 일본이 개최한 국제 행사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번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국력에 비해서 외교력, 자국의 외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촌 외교 무대에서의 어떤 역량. 예를 들자면 남의 문제 중재 좀 해준다든가 이런. 그게 너무 없었다. 전무했다. 일본의 국력에 비해서 그런 힘이 너무 없다는 그런 말씀 나눴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미국과 이란 중재하다 또 뭐. 마음 심만당하고. 마음 심만당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도 그대로 잘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일본의 외교력 부재. 다시 한 번 보여준 거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리더급이 좀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 문제로 돌아오지만 이웃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잖아요. 원만한 해결이 다 이루어지고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청산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국제적으로도 지역 리더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 그 옆나라하고도 해결 못하는데. 뭔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냐.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일본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어주십니다. 이래서 임상훈 소장. 각 방송사들이 막 찾는 것 같은데. 흔히들 과거사 반성을 예로 들면서 독일과 일본을 나란히 놓잖아요. 둘 다 전범 국가들이었고.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너무 하늘과 땅의 큰 자세 변화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일태면 말빨 쉽게 말해서. 또는 영향력, 비중 이런 걸 확보하기가 거의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인도주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 돈만 있으면 뭘 해. 바로 옆 나라와도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도 그거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사건건이 투닥투닥 싸우기나 하고 독도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고 이러니. 우선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역. 동아시아 지역 조금 넓혀봐야 아시아에서 일본은 자기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적 비중을 차지하기 힘들 테니. 더 유럽이나 더 멀리 나가봐야 어쩌겠어요. 남미에는 아마 좀 환대받을지 모르겠어요. 걔들이 워낙 일찍 사람을 보냈고 농업 투자 이민도 했고. 후지몰이 대통령도 배출한 적도 있긴 하니까. 그러나 그건 그냥 남미에서의 맨날의 얘기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통을 사실 전통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유럽 서구 사회에 비해서 사실 우리도 같이 남의 일본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반성을 해볼 만한 점이 뭐가 있냐면 전통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과거 청산에 있어서 과감하지 못하다는 것. 독일이 일본하고 지금 비교하셨습니다만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거기는 잘못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아직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를 하잖아요. 그거 일본이 못한 것이고 미국이 왜 천황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도록 점령을 해놓고서도 그렇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천황 없으면 다 죽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는 아이고 이거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놔둬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천황 제도. 그러니까 그런 사고, 전통 좋은데 과거사를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사고가 결여됐다는 것.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서 보편적인 사고 방식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이 해당 당사국들에만 미치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반드시 인식상의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평가 그리고 힘에 대한 인정 그런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번 회담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미중 무역 전쟁, 실은 패권 전쟁이지만 거기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라는 경제학의 해무근 논쟁. 그것은 경기나 여러 주요 경제 국가들의 국내 외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오는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게 역시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조망, 전망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딱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그리고 자유무역이 좋다 보호무역이 좋다. 당연히 경제학자들도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미중 양국이 이 상황에서 뭐가 우리한테 또 유리하냐. 이걸 가지고 항상 지지를 해왔잖아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당연히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나라고 그다음에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체제와 가지고는 아니다. 이거는 갑자기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보호무역, 보호주의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해 G20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죠. 부에노사이레스. 그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 때와 지난해 2018년 부에노사이레스 때와 차이점을 보면 함부르크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보호무역을 철저히 배격한다. Fight protectionism. 그 문구가 딱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Fight란 말을 썼군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부에노사이레스에 쏙 빠져버렸어요. 당연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다자간의 무역이,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그런 정도로 집어넣는 걸로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그렇다면 올해 오사카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G20에서는 그 문구가 마지막이 커뮤니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관심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구에서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역사적으로 남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이번에도 그걸 유지를 혹은 한 칸 더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결국 트럼프가 하겠다는 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하겠다는 거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렇죠. 거꾸로 돼버렸죠. 중국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의 전도사처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에게는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러면서 우군을 확보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모레 마지막 날 어떻게 커뮤니케가 정리가 될 것인가.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톤으로 쓰이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은 다음 월요일 시간에 해주시면 타이밍도 맞겠네요. 그렇죠. 얘들이 날 잘 잡네. 우리 국제 뉴스 코너 시작 하루 전날 이렇게 포캐스트 전체적 조망을 하고 끝난 다음 날 또 바로 국제 시간에는 결산하게. 그런데 아무튼 불과 2년 전만 해도 파이트 프로텍션이즘, 보호무역주의를 극력 저지한다. 이런다가 파이트가 빠지더니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일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 체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어와 수위를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로서는 이게 관심인데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국 무산됐어요. 그 2시간밖에 안 걸리고 안 그래도 자주 만나자고 맨날 말은 하는데 그동안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 모이는 자리에서도 안 했고 오히려 일본층에서 강력하게 아베가 굳이 만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참 안 좋은데. 그렇죠. 사실 이런 이웃 나라에서 정상들은 1년에 2, 3번씩이라도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비즈니스 트립 하자고 맨날 말만 하고 안 해.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한 공간 안에서 모이면서도 회담을 안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일본에서 거부를 한 그런 형식이죠. 결국은 과거사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데 상황이 지금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거죠. 결국 징용공에 대해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우리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무슨 소리냐. 한일협정에서 65년을 다 끝난 예를 왜 또 꺼내냐.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그거는 국가 간의 얘기인데 인권 차원의 문제. 이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맞죠.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조약, 국제적으로 어떠한 조약, 어떠한 협약도 인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한 걸 정부가 어떻게 뒤집냐. 그것도 맞는 논리죠. 일본에서는 최근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왔었죠. 한일협정에서 3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조약 내용에서 당시 65년에 만든 그 내용에서 혹시 차후에 분쟁이 생긴다면 이거는 외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결을 한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가 안 되면 옆나라에 물어보자 이런 거죠. 국제사회에다가 좀 도움을 청하자. 그거를 일본이 들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가 뭔 소리냐. 지금 우리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당신들이 안 받은 걸 왜 그걸 국제사회로 가져가냐라는 입장이었다가 이번 G20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살짝 양보를 했죠. 만약에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그 제안이 뭐냐면 그렇다면 증용공 배상에 대한 문제를 일본의 해당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미쓰미쓰이미쓰이런 데. 그렇죠. 일본 철주금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65년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성장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코스코니 뭐니 그것도 만들어두기도 했고. 코스코가 꼭 하라는 게 아닌 것 같군요. 어쨌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하고 자발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웃긴 얘기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성은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약 3조 1항 그것도 한번 같이 다시 보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다시 거부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것이 다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물 건너가버린 거죠. 이건 아마 두 나라가 정말 둘 다에게 아주 화급한 무슨 상황이 생겨서 따로 만나서 큰 틀에서 정리해 나가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국가적 자존심과 권위가 걸린 문제이니까. 이건 기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이성도로 하고 이번에서는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시청자 질문 하나 좀. 이것은 오늘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SD-123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임 소장님.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온 게 군사협력 때문 아닌가요? 경제협력은 외부로 보여주는 명분이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예멘 내전에 필요한 무기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적으로 국방연구소 같은 무기 개발 양산 시스템 구축이 주된 관심사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서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공부하고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많은 것을 알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회 국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큰 어떤 국가 개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며요. 2030인가도. 2030. 그러니까 무하마드 왕세자가 사실은 지금 전실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국가 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산산업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 이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연속 국방장관이라면 31살 때 됐다고. 국방장관. 어차피 거기는 절대왕장이기 때문에 왕족들이 다 장관들을 다 하니까 그런가 해도 어쨌든 간에 능력이 있으니까 유지를 했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국방력.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력이 그래도 센 편이에요. 국가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많이 사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업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거죠. 뭐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게 없고 전부 다 거의 뭐 98%는 사오는 무기였는데. 걔들은 껌도 사다가. 껌도 사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는 저기 무기를 사는데 껌을 안 사겠습니까? 껌은 수입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는 50%까지 국산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게. 그 많은 것을 지금 한 2, 3% 정도 되는 국산 국방력을 갖다가 50%까지 올린다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군침을 흘리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는 까시쿠지 언론인 사회장에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왜 대사관 안에서 희생되고.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가 왕족이라는. 이 친구로 거의 유력하네요. 왕세자를 친구라고. 네. 뭐 친구지 뭐. 제가. 우선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뭐 그래서 국제사회도 찍소리를 못하잖아요. 미국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다 뭐냐면 바로 그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2030년까지. 그 무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이. 그러니까는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추론은 어느 정도 파당한 구성이 있다. 다만 두 나라 사이에 극비로 처리될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바로 확인은 힘들지만. 드러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주요한 거래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 왕세자한테 이 친구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만나셨나요? 몇 년 전에 2011년인가 10년인가 아부다비에 가서 에너지. 뉴 앤드 리사이클링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국제박람회라는 걸 거기서 하는데. 제가 한국관 부스 운영 책임자로 가 있었어요. 그냥 뭐 며칠 놀고 오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저 두바이의 최고 실권자가 온 거야. 그 일산 킨텍스 같은데. 갑자기 막 집총을 한 군인들이 우당탕탕탕 몰려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집중 조명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오더라고 이렇게 뭐 쓰고. 천 둘러 쓰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뭐 그러더니 뚜벅뚜벅뚜벅. 어? 한국관이 맨 뒤에 있었는데. 왜 오지? 왜? 진짜로 한국관으로 온 거야. 옆에 CNN 뭐 외신 기자들 다 따라 붙고.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고 영어를 인사를 했는데. 발음이 좀 특이했어요. 대개 왕적들이 미국 다 유학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요. 갑자기. 야 그거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내가 무슨 문과 출신인데.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을 뭘 알겠어. 근데 이제 다행히 만들어 오는 영어 브로셔가 있는데. 그걸 가는 비행기에서 한 번 이렇게 좀 정독은 했죠. 뭔지. 그래서 당황하지 말자. 근데 영어식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다 끝났네. 영어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왕족에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디서 봉어 같은데 막. 하이 머제스티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하이 머제스티. 유어 머제스티. 유어 머제스티인가? 미안. 그럼 틀렸나 보다. 하이 머제스티 이랬더니 뭐 씹욱 웃더라고. 그래서 한국형 원전의 특징을 내가 아는 이 미국형 원전이라는 게 캐나다는 중수로 방식이고 미국형은 경수로인데 중수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삼중수소니까. 미국형 방식보다 좋은 게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은 누출 위험이 한 단계 적다는 거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귀하께서 원자로의 일반적인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방면에 관심과 학식이 깊으시다고 들었다. 근데 왕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쪼는 거야.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일개 비지터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설명했죠. 그랬더니 막 CNN이 막 찍고 있는데 질문을 했어. 근데 다행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짧게 대답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간 자료 집중에 좀 두통을 하나 주면서. 그게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그거 수출했다니까. 한국형 원전 그거. 큰 기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마음에 있었고 한 번 와서 보러 온 거예요. 거기 출품된 거는 밀랍으로 만든 미니어처 샘플이야. 그냥 불구한 건데. 그래서 CNN에서 에너지 익제비션이라고 치거나 코리아 슬래시 리 칸윤 치면 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오래던 거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인데 이 친구라고 해도 되지. 나이도 나보다 어릴 텐데. 훨씬 어리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G20가 항상 선언적 의미의 무엇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그동안 왕왕 많았는데 이번 무역주의는 아주 이슈가 첨예하잖아요. 보호와 무역. 이건 중간자적인 것을 택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다만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진영에서 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톤으로 커뮤니케를 낼지. 그거는 한 번 시켜보기로 하죠. 최근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지난해 이렇게부터는 진짜로 문구가 뭐가 쓰여 있는지가 최근에 와서 중요시된 것이 지금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구속력도 별로 없었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